다음은 돌국의 남혜준 선수 이 선수가 아주 트래쉬 토크가 엄청난 친구거든요 사지 활동을 어떻게 이용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지만을 이용해서 발사 다시 발사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나이스 남혜준 자 이제 한 발 주고 시작합니다 저는 좋아요 나이스 4점 4를 좋아합니다 아니요 진짜로 4를 좋아해서 4에 집착이 좀 있어요 4에 대한 집착이 좀 있군요 전 10점 10점 1, 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4만 원해 난 4만 원할꺼야 아 10점이 필요 없습니다 네번째 발 오! 오! check greater 아 망했네 아 왜 4 안 했어요 아 진짜 사격 4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? 그러면 자 마지막 발 4점을 또 맞힙니다 그래도 4를 지킬 수 있어 좋다 멋있다 자 5점 아 왜 5점이야 어디 맞았어요? 어디 5점 맞았었지? 4점을 노리고 있는 남예준 선수 6점 5,6,7,8,9 예술점수 있나요? 당연히 있죠 예술점수는 100점 드립니다 4점입니다 역시 정말 자만 노리는 남예준 선수 오 7점 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예준 선수는 다시 한번 7점 기록하면서 저는 해냈습니다 예준형 4위를 지켰습니다 남예준 선수는 본인의 의도대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4위 한걸로 만족합니다 대단하네요 예술점수는